직장 내 성범죄나 성희롱은 어제, 오늘 일이 아닌데요.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성희롱해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? 생활 속 법률 신은정 기자입니다. 베이커리 회사 간부 A 씨는 지난 2015년 회사에서 부하 직원 B 씨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하고, 잠든 틈을 이용해 모텔에서 성폭행했습니다. 이에 B 씨는 A 씨와 회사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은 가해자는 물론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회사는 A 씨의 범죄가 퇴근 뒤 일어난 일이고, 매년 성희롱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성적인 농담, 외설스러운 사진을 보내는 행위, 안마 등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으로 규정됩니다.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, 사건이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.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두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